남는 공유기로 허브로 전환해서 와이파이 신호 증폭하기, 와이파이 증폭하기, 포인트에 기존 공유기에서 나온 유선 랜선을 새로운 공유기의 랜포트에 연결하고 공유기를 허브로 전환하면 기존 유선 랜 뿐만 아니라 무선 랜도 높은 수실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필요 조건, 1. 유선 랜, 2. 유무선 공유기, 작업 순서, 1. 새로운 공유기를 초기화하세요, 2. 와이파이 신호를 증폭하려는 PC의 인터넷을 차단 후 PC와 새로운 공유기를 랜선으로 연결하세요, 3. PC에서 새로운 공유기로 접근해서 공유기를 설정하세요, IP 설정, 허브 전환, 무선 랜 설정, 4. PC의 유선 네트워크를 재설정하세요 네트워크 구성도, 기본 네트워크 환경은 인터넷에서 모뎀을 통해서 공유기 1번으로 연결되고, 공유기 1번의 IP는 192.168.0.1이 되며, 그 이하 클라이언트는 공유기 1번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확장 네트워크는 공유기 1번의 랜과 공유기 2번 랜으로 연결이 되고, 공유기 2번의 IP는 같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지 않은 IP로 설정하세요. 여기서는 192.168.0.251로 같은 네트워크의 뒤쪽 IP를 사용했습니다. 확장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는 공유기 2번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영상, 공유기 연결 방식과 설정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PC는 유선 랜으로 인터넷은 되지만, 이곳에 무선 와이파이는 수신이 안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유기와 랜선을 준비하세요. 공유기는 전원을 연결하세요. 공유기 옆면에 리셋 버튼을 5에서 10초간 눌러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고 CPU, LED가 깜빡일 때 손을 띄세요. 공유기가 초기화됩니다. 컴퓨터의 왼선을 분리하고 무선 인터넷도 차단하세요. 새로운 랜선을 한쪽에는 본체에 연결하세요. 반대쪽 랜선은 공유기의 랜포트에 연결하세요. 노란색은 완포트이고 주황색은 랜포트입니다. 비어있는 랜포트에 아무 곳이나 연결하세요. 참고로 랜포트가 검정색인 제품도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공유기를 설정하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세요. 주소 표시줄에 192.168.0.1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관리 도구를 선택하세요. 고급 설정을 열어세요. 네트워크 관리를 열어세요. 내부 네트워크 설정을 선택하세요. 내부 IP 설정을 변경하세요. 같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지 않은 IP를 입력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숫자만 변경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같은 네트워크 뒤쪽 번호 251로 설정했습니다. 적용을 누르세요. 설정이 적용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고급 설정을 다시 열어세요. 네트워크 관리를 열어세요. 내부 네트워크 설정을 선택하세요. DHCP 서버를 중지하세요. 적용을 누르세요. 무선 랜 관리를 열어세요. 무선 설정 보안을 선택하세요. 네트워크 이름을 변경하세요. 사용자 기호에 따라서 인증 방법과 암호를 설정하세요. 적용을 누르세요. 적용을 누르세요. 모든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창을 닫으세요. 다시 본체 뒤로 가세요. 기존 본체에 연결했던 랜선을 공유기의 주황색 랜포트에 연결하세요. 여분의 랜포트에 아무 곳이나 연결하세요. 최종 연결 상태입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와이파이는 되고 유선 랜은 인터넷이 안됩니다. 유선 랜의 네트워크를 재설정하겠습니다. 시작에서 설정을 누르세요.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선택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어댑터 옵션을 선택하세요. 이더넷을 선택하고 이 네트워크 사용 안함을 선택하세요. 다시 이 네트워크 사용을 선택하세요. 이제 유선 랜과 무선 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신호를 증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네트워크 셀은